야 댓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 인사가 아주 그냥 아직 안 떴어 떴어? 응 너 왜 안 떴? 흔히 안 떴네 떴다 떴다 나는 뭐다? 흔히 보자 떴다 됐다 안녕하세요 소리도 같이 안 돼 소리도 자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일단 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화질 어떻게 높여? 아니 근데 화질 내가 볼 것도 아니니까 오 720이 가능하네 응 오 화질이 좋아졌어 하지만 화면이 멈춰버렸 어? 뭐야? 나 안 보셨네 이엔아 고색 샴푸 써서 그런가 머리 예쁘네 이거니? 정인아 정인아 뭐? 정인아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왔지? 오늘은 이 또 화생을 하러 왔어 맞아 근데 아주 특별한 걸 하러 왔지 맨날 우리가 말만 하니까 맞아 살짝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맞아 물론 재미있지만 난 형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재미가 없더라 재미없다? 나 갈게 네 막내 아무튼 오늘 네 이거를 조금 재미있게 해보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할리갈리라는 게임인데 네 과일로 해서 둥 치는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컵스라고 해서 맞아요 이엔이가 이상한 걸 갖고 왔어요 새로 이게 정말 재미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재미있어 아까 이걸 한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스테이랑 나를 위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여기 이렇게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컵이 있어요 딱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게 가만히 있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카드를 뽑아요 네 카드를 뽑아서 스테이도 봐야 되잖아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 순서대로 이제 컵을 올려놓으면 이 색깔 순서대로 아 그치 초록색이 제일 밑에 있어 근데 이거 스테이가 봐야 되니까 꼽은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니 어떻게 꼽지? 아닌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는 들고 있어요 네 내가 들어? 내가 이걸 납두는 걸 시범으로 보여줘요 아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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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맞춘 사람 이렇게 사진 속의 그림을 빨리 맞춘 사람이 종을 빵! 치면 그 카드를 가지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카드를 최대한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카드를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예시로 아 컵은 그러면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만 가져가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딱 뽑았어 응 뽑았는데 이렇게 내가 치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줬어? 응 아 왜 이렇게 딱 보여주지? 딱 꽂는 그런 거 없나? 아 만들면 되지 만들어가지고 가려지려나?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보고 그대로 맞추자 어떻게 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놔서 보이죠? 스테이 아 보이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어떻게 되지? 왜? 이런 거 보이지 않을까? 그래?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거면 만약에 이거면 이거면은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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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을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잘 보인다 이해나 진짜 완전 예쁘다 승민이도 완전 귀여워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그냥 해 귀여움이들 아 종 없네 종이 안 보이는데 종이 안 보이구나 정인아 그래 그래 근데 그러면 종을 아 근데 잘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둬 종을 빛났지 거기? 응 그래? 종이 이렇게 사진을 가래 종이 데리고 미치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막 놔둬죠 그래? 이렇게 해놔도 돼? 아 상관없을 거 같아 자 그러면 카드를 한 번 뽑아보자고 네 카드를 한 번 섞어보자고 자 자 그럼 바로 게임에 들어가 있는지 댓글 몇 개만 한 번 읽어볼게 네 네 괜찮아 그냥 해 소리 경쾌하다 상판하면 무너지겠다 응 자 카드 썼겠다 자 바둑돌 같아 너 머리 하얀색이구나 깜짝이야 맞아 자꾸 백발 할아버지예요 저거 백발 할아버지 자 가위바위로 카드를 뽑을 순서를 정하네 맞아 나 먼저 해 나 먼저 해 알겠어 자신 있나 보네? 아니 나 사실 자신 없어 자 갑니다 맞아 바로 보여줘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공을 쳐야지 바보 오종이 형아 바보 형아 너 맞네 종을 쳐야지 나 첫판 연습 게임이지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너 가져가 그래 그래 형은 그런 그렇게 아니야 자 호박 이겨줄게 그래 그래 한번 이겨봐라 감이에요 종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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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제가 잘 못났지만 드림이 이거였어요 드림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놨더니 제거 카드를 먹어보였습니다 이거 쉽네 그래 이거 재밌어 재밌어 진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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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건가? 이렇게 놨둬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 나 아까 사연 설명서 너가 위에 있는 거 그래? 그렇네 그렇네 그렇지 위에 있는 거니까 새가 이거 잡고 있는 위에 있는 정의 마음이 아프네 오케이 자 카드 도와와 그래 네 자 정의다 여러분 현재 스코어 2 대 1입니다 자 몇 점 얘기할래? 일단 첫판이니까 깔끔하게 50 얘기 한번 하자 5점 내기? 너무 너무 빨리 끝나잖아 7점 7점 아니 이거 계속 할 거잖아 첫판이니까 일단 한번 댓글도 한번 읽어야지 그래 5점 내기로 하자 오케이 첫판이니까 깔끔하게 5점 내기 하고 내가 또 뽑아 카드? 내가? 방금 형이 내가 뽑았잖아 형이 뽑아야지 카드 자 근데 이게 여기 잘 안 세워지니까 일단 여기서 세워봐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스티어 그림을 보냈지 5 5 5 5 잘해주 scores 자 사진 여기 L הת 유리화님 이건 Vedist 근데 카드 뽑는 사람이 아니 응? 근데 형 이겼네 응 대단하네 형 와 대단합니다 저는 유리활대 이걸 또 먹어버렸으면 좋게 맛있네 원래 이거 진짜 잘했는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나 한다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손 내리세요 뭐야 이거 야 하기 직전에 먼저 팀 올게 내가 이거 보여 아니 저 팔이니까 넘어가실게 형이 넓은 마음으로 등신을 이해해 고맙다 형 손 맞췄다 밑장까지 아 야 스테이가 아주 천재적인 방법을 알려줬어 너 박스를 다시 입고 있잖아 아 아니에요 스테이 저 왜 천재군요 아 저희가 우리가 바보인 걸 수도 있어 야 스테이 많이 들어야 돼 우리가 바보인 걸 수도 있어 자 너와 아이폰을 한번 뽑아봐야지 방금 내가 꼭 카드 뽑았잖아 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뭐 보여 끝 나 왜 이렇게 했어 요렇게 요렇게 맞네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맞네 짠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나 이겼다 내가 좀 미리 왔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널 마음으로 형도 한번 이해해줬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넘어갔도록 하자 오케이 한쪽 손으로만 그래 괜찮지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또 정정당당이 있으나 그래 좋은생각인데 좋아 찬제빵 이겼네 정인이 자꾸 0.5쯤 빨리 고마 스테이들 아닌데 자 자 이번엔 너가 카드를 잘해주세요 오케이 간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 오 이거 어떻게 납두어야 되지 야 이거 애매해 무효하자 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놔둬야 되는거니? 아니 이거 애매한 사진이야 이거 올라가 있는게 아니잖아 아 이거 그냥 차례대로 놔두는건가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쌓아서? 어 쌓아서 무효로 하자 형님 뽑아볼게 형님 뽑아봐라 아 이거 뭐야? 기준이 뭐야? 어? 아니야 기준이 뭐야 이거? 아 이게 기준이네 나 반대로였어 아 이겼네 깔끔하게 택배해야 되지 그래 첫판은 너가 졌다 아니 내가 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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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진진하구만 이게 흥미진진 이게 그림이 문제네 내 전문제가 아니야 그림 보고 있는데 기준이 장난이 이거 제가 못하는 겁니다 맞아 형이 못하는거야 아기 빵 승리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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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뭐 걸고하는 건 아니네요 아메리카노 걸고할까? 그래? 나쁘지 않지 막판 아메리카노가 뭐해? 그래 칠판 아 칠선 승진 아니 10.42 10.42 응 어때 그래? 괜찮지 좋아 그럼 이제 좀 댓글을 읽다가 그렇게 시작해보자 응 과제하다 말고 V LIVE 아니 저희가 얼른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별로지 강아지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제 나 진짜 강아지가 잘한 것 같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걸고 막판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 오늘 저녁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되니까 내일 먹는 걸로 걸고 탁 해보자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어 꼭 돌아가는 길 아 그래? 밤에 먹으면 여러분 저는 아니 이런 말 하면 응 또 안 될 수도 있어 어? 네 나 아아먹고 5분만에 잘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나도 그래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샵에서 그거 한 잔 다 먹고 응 차 딱 타잖아? 그럼 그냥 그냥 기절해 아 근데 솔직히 나도 나는 그런 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카페인 먹어도 졸린 건 똑같은데 좀 더 쌩쌩해지는 느낌이야 아 그래? 그냥 그 느낌이야 피곤한 건 잠으로 풀어야 돼 잠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맛있는 음료수님 응 형 뭐? 형 강아지 야기빵 밥 먹었어? 네 저희 분들과 곰탕 먹었어요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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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먹었어요 얘들아 하나 더 추가하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치즈케이크 어? 너무 좋다 왜? 10점 내기 좋아 좋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치즈케이크를 막판에 걸고 응 지금 두 번째 판에 아아라 그러면은 두 번째 판은 일곱 판으로 하고 아 7점 내기로 하고 세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10점 내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한번 두 번째 판을 시작해 볼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카드를 미리 섞어놨지 잘했어 응 하지만 형이 한 번 더 써서 이런 생각 이거 어릴 때 그 이완 카드야 응? 카드 썩는 게 아니고 그냥 어? 그거 내가 어? 반해서 응? 애들한테 그거 맨날 져가지고 어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라고 눈돈 받아갖고 이완 카드 산 다음에 되게 진짜 열심히 맞춰가지고 난 그거 많은 딱지 치기 많은 그것도 많이 했지 메이플 딱지 어 맞아요 고일드 딱지 무조건 산다 이러면서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할리갈리 진짜 학교 점심시간에 진짜 맨날 했는데 나도 그냥 약간 그 위클래스라고 어? 맞아 거기서 맨날 했어 학교마다 그 명칭이 다 똑같아 맞아 리클래스 우와 자 납타 그래 너무 좋은 거 갑니다 한 손 아 예 아 아 아 이거 아메리카노가 눈앞에 보이는구나 응? 아주 그냥 눈앞에 아메리카노가 승민이 형이 살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먹어봐봐 형님 이거 안 생기네 어? 안돼! 예스! 예스! 아 망했다 어 됐다 자 여러분 그 판은 제가 이길 거예요 뭐 뭐지 오 아 아 아 이거 너가 이긴 거야 그래 네 이거 그냥 엉덩이 밑에 깔아놔야겠어 그래 달리 달리 원래 한 줌만 써야 돼 이기는 팀 우리 팀이다 어? 이기는 팀 우리 팀 아니 그냥 우리 이 카드 이거 앞뒤 이게 신경 쓰이니까 응 아 이제 그러면 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때문에 그렇겠지 응 이거 헷갈려 이거 자꾸 이거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갑자기 세학당당 어? 너무 여유롭잖아 그냥 사진이랑 똑같잖아 그냥 아 지금 그래 보여줄게 안 되겠다 지금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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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달라진 running 완전히 달라진 right 응 어 아직 풀지 않았어 오케이 다시 자, 간다 하트 내가 이겨버렸잖아 이겼잖아 여러분, 사진과 그냥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카드도 제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나 어떡하지? 어? 너 어떻게 해?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기회를 드렸어 아, 이런, 이런 수업 한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4대3? 4대3이야 별거 아니잖아 내가 뽑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뽑아서? 갑니다 큰일 났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 3천밖에 안 남았네 별거 아니잖아 이게 너무 빠르다 빠르네 4대4지? 4대4지? 듀스 있어? 듀스 듀스같은데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건 살짝 빗나갔거든 검은색이 살짝 미모 안에 있어 그래서 이건 네가 인정하면 인정? 내가 착하니까 진정되는 순간이 뭐야 왜 나 4개야? 4대4야 나 3이었어? 응 3이었어 진짜로? 응 왜 기억을 못하냐? 나 왜 나 혼자 4점인 줄 알았냐? 일단 간다 안 halbian 네 어 후우 오우 나 어딨든지 응 노래 되고 이거 뭐 내가 하면 깨기겠는데 괜찮아 나는 치즈케이크만 얻은단 말인데 아메리카노는 할 거 없다 막판을 공략합니다 박힘이십니까? 그냥 싱크로를 100% 이거 완전 박힘이야 이거 알지 안 돼 이대로 실수는 없지 이건 알거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하냐 잘하네 형 이거 1천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아메리카노 뭐 꽁은 오르면 되나? 나는 그러면 그 아 그 무슨 사이냐 그런데 벤티로 오르네 하나 둘 셋 één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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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듀스 인정? 듀스 인정? 듀스? 듀스 하면 어떻게 되지? 듀스 하면 이제 6점이잖아 어 8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듀스, 듀스 듀스 근데 다시 또 7점 되면 어떡해, 같이 또 듀스야? 또 듀스야, 또 9점이 되네 자, 여러분 댓글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지금 6 대 6입니다 근데 지금 듀스 상태고요 허세방 하면 바로 지내 벤틱방이에요, 너 다가왔게요 형이 사주는데 벤티를 먹어주는 거를 하냐 벤티 정도 먹어줘야지 그래야지 뭐 오늘 아메리카로 먹었구나 딱 한 거야 진짜 간다 이거 한번 삥나면 다 먹을게 그래, 한번 삥나면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듀스 각을 재보겠습니다 나의 라스트 키 형아 하세 안 부렸다 진짜 이기고 싶거든 이렇게 한 번 해봐야겠어 감사합니다 다 살았어 또 듀스야? 듀스 듀스 몇 점이냐 그러면? 듀스 몇 점이야? 지금 7대7이지 9점으로? 떨리는 순간입니다 듀스가 하트 몇 개 눌러주고 난 무조건 아메리카노를 땡자로 얻어먹겠어 너는 너 자식아 저한테 아메리카노를 공짜로 얻어먹겠어 그래 난다 봐라 와 이거 또 나왔어 와 완벽하잖아 간격도 완벽하잖아 스테이 보이십니까? 간격도 완벽하잖아 깔끔하잖아 지금 어? 여러분 지금 현대 스코어 8대7입니다 물론 8은 더고요 아 이거 듀스인데 이거 아 더 듀스로 만들어야 돼 아니 뭐 깔끔하게 지고 다음 판에 열심히 할 수가 없지 않지 자 여러분 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겨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또 듀스인데? 듀스 이제 10점 렉이야? 와 이건 뭐 이거 안 끝나는데 게임이? 자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8대8이죠? 와 이거 듀스 몇 번이야 이거 지금 아주 치열한 말이야 이거 양정희 신났어 이거 끝나긴 하는 거냐? 아 내가 끝내 제가 끝내줄게요 그냥 어 제가 이번 게임 이제 끝내줄게요 야 긴발 필요 없다 가자 내가 뽑는 건가? 어 8대8입니다 여러분 에스코어 8대8 와 이거 또 나왔어?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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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버렸네 자 여러분 현재 스코어 8대9입니다 제발 진짜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니 치열한 지금 봐줬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끝내보고 있습니다 아 동생한테 아메리카노 안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저희는 컵을 어? 이렇게 던져버리고 지금 하기 싫다는구나 형 빨리 끝내줄게 간다 진짜 간다 오오오오오 형이 졌잖아 원우가 7점 내기가 11점 내기가 되고 있어 원우가 7점 내기가 11점 내기가 되고 있어 와 이거 안 끝나네 와 이거 더워 잠깐만, 카디건을 좀 떠들게 이렇게 치열해질 줄 몰랐는데 섹시한데? 섹시? 이게 이렇게 치열해질 일이야 장 먹지 말까 해 아니야, 나는 꼭 형한테 아메리카노를 얻어놓고 알겠어 승민아, 네가 쓰는 손쪽에 컵들을 다 요리하자 맞네, 맞네요 저거에 지금까지 반대로 들고 오셨을까? 그러게 근데도 지수다? 잠깐만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봐주느라 그런 거예요 제가 바보해서 그런 게 절대 안 보여 봐주느라 그런 거예요 형이 바보라고 그런 거야 제가 봐주느라고 잘 안 보여 내가 내 카드 뽑은 건가? 잠깐만 형아 지금 몇 달에 있잖아 내가 방금 이겼지 다시 뛰었어 내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내가 뽑은 거 알아 형아 아까 뽑았어 지금 이제 11점 내기지? 응 어떻게 11점 내기까지 안 나와 기억이 안 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 서두르면 안 된다고 성민아 서두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자 현재 스쿼아 10 대 9 칠 수 없다 자 긴만 안 하겠습니다 아 10 대 9 제가 앞서 볼 거예요 잠깐만 하자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는 아 이거 패스하자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애매해 이거 그러면 기준 나중에 정해져보도록 하자 2개 하나 2개 하나 다시 뽑아 오 이거는 아이고 형이 미안하다 정인아 커피는 얻어 먹어야겠다 내 벤티 형은 형은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란데 사이즈 샷 추가 정도 해서 먹으면 아 이런 각쟁이 같으냐 여러분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정인이를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짐 빠진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막판도 제가 이길 겁니다 자 야 그냥 이거 실전내기 해도 되겠다 어 막판도 실전내기 할까? 어 왜냐면은 계속 주스를 이렇게 잘생겨 주스 주스 치즈케이크는 내가 얻어 먹자 치즈케이크는 근데 뭐 추가 못하잖아 어 하지만 내가 제일 비싼 케이크를 딱 시키면 되는 거야 아 아 오늘 저녁 그냥 케이크만 먹을까? 나쁘지 않은 케이크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 맞아 점심을 사실 몇 시 먹냐 4시 반에 먹었나 아 몇 시야? 5시 40분 그러네 오케이 케이크판 한번 가자 아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데? 케이크 많으니까 아 아까 그거는 그냥 아까 그 애매한 거 있잖아 응 그거는 그냥 위로 쌓아 놓는 걸로 하잖아 아 그 꽃? 응 여기 위로 쌓아서 하는 거 오케이 이거 왜 안 썩고 있었나 밥 오케이 네 한 번만 거의 다 안 보인다 준비됐어? 네 오케이 오케이 간다 자 여러분 막판입니다 막판에 치즈케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아 네 치즈케이크 오케이 렛츠고 한 번만 끊어진 상태 형 reserv mia 상대보 1 점수 1 마치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나 말렸어 벌써 3점을 내준다고? 아니야 정인아 몇개냐 정인아 릴렉스 하자 여러분 이게 몇개에요? 이거 정인아 카드 몇개 있어? 몇개 있어? 이거 넣을거야? 왜 없지? 시작해 정인이 카드가 없네 이건 또 뭐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 형이 마음이 아파 보여준다 이제 형이 내가 보여줄게 바로 시작한다 형이 마음이 아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바로 4점 따라잡는거 보여줄게 파이팅 안돼 아니야? 그치 아 위에 쌓여있는거구나 응 상현아 한 번 더 샀다 시끄러워봐라 잠깐만 이거 와 이거 오 하하하하 그냥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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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치지 나 몰랐는데 하 정인아 5대1이 뭐니 5대1이 하 이렇게 진다고 나 진짜 게임이 재밌는게 없어 이렇게 진다고 아니야 나 이렇게 무더지지 않아 난 강하니까 나 이렇게 무더지지 않아 넌 강해 정인아 힘내래 정인아 나 무더지지 않아 나 나 1개 꼭 먹을거야 아 이거 또 나왔어 아따 정인아 형이 이긴거 같은데 맞지? 맞잖아 맞잖아 맞는데 단격이 안맞아 아 이제 그거를 핑계로 대겠다 그래 형이 아니 형이 뭐 5점이니까 그래 하나 줄게 짜증나 말 안드래 형이 형이 양보해줄 수 있지 그래 아 형 뽑아야지 내가 뽑은건가 형이 뽑은건가 어 형이 뽑은건가 어 형이 소절이 내 카드의 잠보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숫자가 차라리 통밥자가 뭐 이렇게 잡았다 자 내가 뽑으면 되나 형이 이제 1점 남았나? 여유롭게 이 자세로 와볼게 이 자세로 아이고 저버렸네 아이고 여유롭다 뭐든요? 저희 형님 제대로 해줄까? 바로 가자 뭐? 나 아직 안췄어 나 아직 안췄어 이 못된 형아 동생이가 좋냐? 동생이 형도 얻어먹으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너무 아쉽지만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치즈케이크를 모두 짠해버렸습니다 동생이 형으로서 정말 뿌듯한 순간입니다 동생이 형으로서 정말 동생이 형이 정말 싫다 근데 스테이드를 많이 사준대 어? 스테이드를 많이 사준대 동생이 이거 지금 한 30점 얘기했나봐 계속 듀스를 해갖고 아까 맞아 25점 했나? 괜찮아 우리에게는 다음 게임이 남았으니까 맞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게임이 있지 다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뭘 걸까? 이번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걸어볼까? 만약에 내가 이 게임 1이면 네가 독후감 쓰는 거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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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해 그건 안해 여러분 미친 거예요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준 책에 독후감 쓰라고 했는데 아니 난 책 다 읽었어 책은 다 읽었는데 내가 독후감 쓰는 거 진짜 싫어해 안 쓸 거야 그렇습니다 형의 소원은 형의 선물과 소원이 이렇게 비참히 비참히 집 발표만 받았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어 안 할 거야 여러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독후감 안 써 자 자 이게 무슨 게임이지? 젠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상관없어 아니 번호가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밑에를 열게 밑에를 열게 밑에를 열다 형 정말 천재구나 그렇지? 근데 주사위가 있어? 어? 주사위가 있나? 주사위? 어 있을 거 같은데 있어? 어 없나? 없으면 뭐 그냥 하고 네 순서 가위바위보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를 좀 잊어버렸어 아 아 기운이 좋잖아 아 근데 주사위가 없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상관없지 뭐야 이거 먹어 먹어 네 예스 예스 다시 쌓아볼까? 그래 형 우리 편안하게 쌓아보자 형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 형 여기서 무너지면 그렇게 약한 어? 약한 강아지였어? 하나 아 아 아 하 형 형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응 할 수 있다 형 창식현이 말했지 형 형 죽대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고 형이 직접 해보고 간다 나라고 뭐해 형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호민 해줄게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이거 왜 만든 거야 왜 화내는 거야 갑자기 정민이 나중에 하려고 그냥 쏴 그냥 쏴 이해나 이번에 화이팅 틀을 거꾸로 하면 되나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다니까 이거 바보지 이해나 됐다 게임을 시작해볼까? 이걸 먹을래? 이걸 걸지 마 설날에 세뱃돈이 세뱃돈 어떤 돈이든 괜찮은 거지? 어떤 돈이든 괜찮은 거지? 얼마 정해놓고 할까? 5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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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봐야지 그 대신 받으려면 세뱀을 딱 정직하게 드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찍어서 인스타나 아주 성실한 생각이지 오케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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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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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3판 2선생지 아니고 그냥 집 때 단판 어 단판 단판 5만원? 응 아니 아니 3판 2선 왜 3판 2선생 3판에서 2번 읽는 사람은 3판이 끝나고 재미없잖아 오케이 자 간다 이거 봐 처음부터 어려움을 뽑으려고 어? 스무스하지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야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야 너 어쩌려고 그러는데? 난 몰라 야 아니 할 수 있어 형 됐잖아 됐잖아 형이야 어떡해 형이야 우린 넣을 수 없는 강의 건너보려고 야 야 야 야 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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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야 우와 이거 또 된다고? 근데 넌 처음부터 끝에 거 뺀 거한 것도 너무했다 원래 이게 이게 이미 건드린 건 빼야 돼요 응 잘 가라 미안하다 형이 아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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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인이한테 세배 좀 줄어볼게 아니야 아니야 끊겼나 아니야 끝났어 끝났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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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쌓아야 돼 다시 아이고 아이고 되게 긴장돼 막 숨 참고 있었어 아니야 아직 뒤에서 막 뒤에 한 번 뿐이야 이제 나는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기방어는 안 풀릴 그냥 여기서 그만해 조용히 해 난 포기하지 않아 난 난 내 소신대로 살 거야 정인이는 아니야 아니야 아 쟨가 뽑은 거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냐고 아 그럼 다음판에 위에 올려놔 볼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우세야 응 그러면 새해에 선물 사주기도 할까 새해에 선물 사주기? 그냥 그냥 너무 쓸데없는 거 말고 응 아무 쓸데없는 선물 사주기 말고 응 서로가 생각하기에 의미있는 선물 그래 좋아 좋아 사서 선물해준 다음에 응 인증샷 오케이 알겠어 좋아 새해 그래 좋아 그러면 돈 말고 그래 선물 사주기로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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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아주 좋은 결정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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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쟁가 한데 쟁가로 보내신 다 찍어 먹었습니다 아직 진짜로? 응? 아닌 거 같은데요 자 입숨은 덥다 응 나도 자 응 좋아 응 응 이번엔 형부터 시작해라 내가 지금 먼저 시작해? 형부터 시작해 오케이 건드린 거 뽑아야 되지 어 잠깐만 저거부터 이렇게? 이거 뭐 어쩔 수 없네 이거 맛있게 뭐 잘 받을게요 아 뭐냐 양심 없게 중간껏 아유 이거 뭐 아유 진짜 야 이거 처음부터 왜 이러냐 이거 야 이거 내가 졌다 깔끔하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 아니야 이거 내가 쓴 거야 왜 내가 이거 밀면 이거 다 쓰러져 다 써야 되잖아 맞아 이거 반만 바꾸자 하고 1대1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1대1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1대1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자 형부터 다시 할게 어? 형부터 시작해 이번 판은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아 이번 판은 가위바위바위바위바 2대1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뭐 동생한테 선물은 사줄 수 있지? 오 좀 멋있는 형이었네 응 멋있지 좀 멋있는 형이었어 처음이나 처음이나 아직도 하고 있네 됐다 준비됐나 바이바로 가자 안 되면 진다 바이바이 야 이미 건드렸어요 공을 잘 받을게 아니요 안 건드렸는데요 아니 건드렸어 아니요 저는 안 건드렸는데 아니 나 이거 뺄 수 있어 중간부터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됐잖아 두 개 같이 빠졌어 아니 아니 안 빠졌어 정리해 정리해 빨리 정리해 오케이 아 이제 양희씨 밖에 중간 걸 빼고 원래 처음엔 중간이야 아 망했다 아이고 정인아 진짜로 정인 나 이건 뭐 갖고 싶은지를 더 생각하고 있을게 이렇게 진다고? 새는 뭐가 좋을까? 와 이거 진다고?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 아무리 안 움직여도 가운데 거는 어느 정도 치면은 승리해 에에에에에에 그래 내가 선물 사줄게 이 뭔데 이거 그냥 뭐때 낙인방 내가 선물 사는 그래 내 의미 있는 선물 사줘도 되잖아 그렇지 어 내가 기대할게 기대할게 정인아 와 나 진짜 오늘 날이 아닌가 봐 아이고 나 진짜 날이 아닌가 봐 삼판 삼판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쉽죠?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괜찮아 언제나 이럴 때 진거는 언젠가 돌아오게 돼있더라 형이 너한테 커피 가위맥을 맨날 잤었잖아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래 이렇게 해서 더럽게 돌아오는 거야 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쌓고 있네 그래 눈물이 나는 이거 해 치태와 소통을 좀 하고 근데 돈 쓰는 거 내가 더 많이 쓰는 거 같아 잘 먹을게 진짜 치태 진짜 나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봐 나 진짜 날이 아닌가 봐 맞아요 원래 너가 게임이라면 상성이 안 맞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그랬잖아 아니야 나 진짜 그 뭐지? 그 스툴 그거 있잖아 그 걸음 깨기? 게임기 그거? 그때 나 뭐지? 형 그때 연습하고 있어서 없었는데 그때 형들이랑 야식 얘기했던 거랑 매니저랑 같이 해가지고 세 명 한꺼번에 다 이겼는데 내가 세 명 한꺼번에 다 이겼거든 내가 세 명 한꺼번에 다 이겼거든 근데 하필이면 그 같이 하는 사람이 리도 형하고 한이 형이 있어 제일 못 하는 사람도 어 그래서 야식을 사게 됐어 응 아 팀 팀이? 어 3 대 3 이런 걸로 아 진짜 게임이랑 그게 안 맞나봐 그러게 진짜 게임이랑 안 맞나봐 오늘 괜히 기분 내 셀카 다 졌네 정인아 어쩔 수 없지만 오늘 형의 완승이다 눈물이 난다 아주 눈물이 난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왜냐면 그래 나 게임 잘하는 날이 오겠지 뭐 그래 그래 집에서 이제 연습하라고 할 날이 없어요 재밌는데 언젠가 다시 되거든요 찬이 형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찬이 형? 응 하다가 네 형 V LIVE 중이에요 네? 네 제가 다 이겨버려가지고 지금 아아도 먹고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선물도 받게 생겼어요 아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스피커폰 스피커폰 했어요 지금? 지금? 잉잉잉잉야 게임에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거 와 목소리 갈아보는 거 와 목소리 갑자기 웃기는 거 와 방금까지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이랬어 목소리를 갈아보니까 빨리 와 형님 같이 게임하자라 알겠어요 저희 이제 스피커폰한테 작소링 하고 같이 게임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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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가 외바 이렇게 토크 방송만 하다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들고 와 봤어 맞아요 재밌는 게임 응 뭔가 눈으로 보면서 많이 재밌었을 줄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 둘 다 못해요 누가 더 바보이느냐 우리 차이 정인이가 사는 아아랑 치즈케이 눈물이 나잖아 내가 네 눈물이 나 그래서 오늘 먹을 거야? 치즈케이크 너 혼자 먹고 싶어 나 하나가 없어 네 내일 더 되고 더 되고 그런 거 없어 진짜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좀 해볼게 네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진짜 자 아무튼 우리는 준비 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승민아 홀 케이크로 먹으러 홀 케이크가 한 판 뭐? 한 판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는 그거인데 고들고들한 치즈케이크 있어 프랑스 가서 이렇게 해 프랑스? 어 치즈케이크? 어 치즈케이크? 네 너 폰으로 셀카 좀 찍을래? 그래 지금 찍죠 스테이가 보고 싶대 그래 그럼 스테이를 찍을 뻔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줘 들어줘 네 형님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그래 치스도 있고 그런 거지 스테이도 살아야 해 응? 치즈케이 치즈케이 스테이 그러지 마 오늘 그리고 이 모자를 들고 왔는데 응 정윤이가 그냥 모자 안 쓴 게 더 낫다고 해서 맞아 뭐가 더 낫는지 한번 봐봐요 네 정윤아 모자 들을 수 있게 응 그래 그래 한번 써봐라 자 댓글 가는 거 보이지 내가 응 써다 쓰지 말자 쓰자 안 쓴 거 안 쓴 게 낫대 내 말 맞지? 어? 내 말 맞지? 그래 안녕하세요 막내 같아 어 막내와 어 야 저는 모자 로 노래 봐 내 말 맞잖아 스테이기 솔직하다 형 내 패션 센스를 한번 믿어봐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우리 재밌게 놀았다 내일 한 1시간 날 진짜 진이 다 빠져서 자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하고 그래 내가 5분 동안 좀 생각하라고 치즈케이크 알을 오늘 먹을지 아닌지 생각하라고 해볼게요 그래 이제 마무리 해보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만 재밌었네요 그건 아니겠죠? 스테이도 재밌었을 거라 믿어요 우리 형 재밌었고 끝내지마 끝내지마 아보카도 필터 써야지 알지 못하는지 알지 응 음 어디 있어? 여기까 아니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왜 안 되지? 얼굴이 인식하여 주세요 저번과 같은 수확행 때와 같은 똑같은 자태인데 안 되네 그럼 안 해주면 돼 네 여러분 아쉽지만 아보카도는 오늘도 등장하기 싫대요 어쨌든 하지만 저희는 이만 이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식사 하시고요 모두모두 퇴근하시는 분들도 조심히 퇴근하시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공동패딩 안에 꼭 숨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맛을 보고 잘 하시고요 맞아요 알겠죠? 네 뭐 자 여러분 그만 그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싶은 말 음 뭐 조금만 가까이 와라 하시게 뭐 제 돈이 없어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스테이가 오늘 좋아했다면은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가까이 오니까 저는 조명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좋아했다면 전 만족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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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내가 꺼? 어? 하얀 끌래? 레츠고 아이고 뭐해? 안녕 magnás 하얀 끈 하얀 끈 로봴 하얀 끈